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나가게 되는 게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청소년 올림픽도 이런 시니어 올림픽만큼의 큰 무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선수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그 나이대 선수들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 같아서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 얻어서 나라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